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천인적인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싶다는 그러한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그러한 마음에 거룩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럴까? 내 마음은 내 영혼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데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잘 따르지 못하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지하는 삶 성령의 바람이 부는 삶 그야말로 천인적인 건강, 웰빙을 누리는 삶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몸도 강건하게 되는 그러한 삶 이건 누구에게나 원하는 것이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가 될 때마다 올해는 값진 년이다. 뭔가 이 글자 그대로 세속적인 그러한 풀이로 말하면 청룡이 하늘을 올라가는 그러한 것처럼 그러한 비상하는 해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러한 비상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 위로부터 날해오는 새 힘을 받아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산재사로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받고 전도하고 또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이러한 하나님의 헌신 잘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이유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헌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첫째는 무지다입니다. 무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헌신을 못하는 거예요. 이 흑암의 권세인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어떠한 그 지적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리우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미혹하는 거예요.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눈을 가리워버려요. 귀를 가리우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헌신하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내 몸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한 헌신을 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내가 드려지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넘겨지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결코 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살아있는 하는 내 옛사람이 살아있는 하는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옛사람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받으신다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찢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신공양을 드리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첫째는 우리가 갈라디에서 2장 20절에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첫째는 내 자신이,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갈라디에서 2장 20절 말씀해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십자가에 넘겨졌을 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여 내 안은 죽어졌다.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그리스도께서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죽음이 전제되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내 자신이, 내 옛 자아가, 옛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새로 거듭난 피조물인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만이 속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에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철학과 내 고집이 살아있다면 그건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라는 것을 내 속사람이 간절하게 바라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제사여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여서 우리 40장 31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도 오직 요호와를 악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고 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게 아닙니다. 내가 가졌던 나를 바라보고 내 생각대로 하고자 했고 내 계획을 실천하고자 했던 그러한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새 힘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기름 부으심이에요. 능력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이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너희가 믿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았느냐 새 힘을 받았느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야 내 자아를 십자가에 넘기고 마귀를 이기는 자의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다 의식적이고 형식적이고 눈에 보이는 그러한 위선적인 신앙인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요. 오늘 한 해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첫 번째 내 자아가 십자가에 넘기고 있는 삶 이것이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나를 십자가에 넘기우는 그러한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헌신으로 출발하는 첫 번째 시작이란 거예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울고 불고 고통당하고 일이 안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시작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헌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는 그 말은 바로 내가 십자구에 넘기운다는 그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있는 그 말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의 몸이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산재물로 들어질 수가 있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요 로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구약 시대의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제사를 드리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제사를 드리기 위한 희생 재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자는 어린 양이나 희생 염소나 순량이나 소를 가져다가 그 회망문 앞에서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를 그렇게 해서 그 안수를 함으로 내 죄가 정가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희생양을 목을 따는 거 아니에요. 그건 누가 하느냐.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피를 쫙 쏟고 그 양푼에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는 어디로 가요? 제사장에게 드려지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재단에 사방에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희생 재물에 가죽을 벗기고 목을 자르고 정강이를 쪼개고 각을 뜨는 거예요. 내장은 내장대로. 그 물에 깨끗하게 씻어서 발기랄기 찢어서 본 재단에 올려지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제사예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염소를 잡아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백성들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마리 백성들을 위해서 한 마리 그래가지고 지성소에 속재소에 뿌리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그러면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있는 그 여인을 만나고 우물가에 있는 여인.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요사의 개정 성경에는 영과 진리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자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을 불러서 내가 짐승을 잡아서 드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 자신이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 피는 하나님의 속재소에 가서 뿌려졌고 또 이 땅에 뿌려졌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온전한 헌신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그러한 것은 뭘 말하느냐 그럼 우리의 몸이 뭐예요? 재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제사를 드리는 겁니까? 내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누구의 몸으로? 짐승의 몸이 아니라 내 몸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누굽니까? 내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비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구의학 시대에 하셨던 그 진앙의 구의학 시대의 송도들이 했던 그러한 제사와 똑같은 제사를 우리는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데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제사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단순하게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배론 피로 말미암아 속지암을 받은 우리들이 매일매일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넘기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 가운데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의 몸을 드린다는 것은 육체를 드린다는 그 말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전인적인 헌신이다. 내 몸과 마음과 내 몸 안에는 마음이 있죠. 또 마음 안에는 우리의 영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대상회견서 5장 23절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되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린다는 그 말은 바로 전인적인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인이라는 말은 좀 생소하게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건 성경적인 말입니다. 그 전인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 요한복음 7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맨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7장 23절에 어떤 말씀 있습니까? 베데스다의 38년 된 그 병자를 예수님이 치료한 안식일에 치료하신 것으로 그 바르세인과 제사장들이 막 남으려는 거 왜 안식일 날 치료를 했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그 말씀이 내가 이 사람의 전신을 고쳐 놓은 것으로 왜 나를 노여워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전신이라는 그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원뜻은 홀론 안트로폰이에요. 그 사람의 전인이란 말이에요. 영어 성경은 홀맨 전인이에요. 그대로. 또 독일어 루터 번역에는 간체멘시 이 말입니다. 전인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과 혼과 몸을 다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몸만 치료한 게 아니라 소자야 내가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영적인 그 죄사함이 있었을 때 그 중풍병도 나음을 입은 것처럼 그야말로 우리는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 되어졌을 때 진정한 구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몸을 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헌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 그 구약시대 에스도서에 보면 그 에스도 왕후가 될 유대인이었죠. 그 유대인이 왕의 왕비가 되기 위해서 아하수에르 왕이죠. 그 왕비가 되기 위해서 1년 동안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은 몰략으로 매일 몸을 닦고 씻는 거예요. 몰략으로. 몰략의 범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6개월 동안은 향품으로 먹욕을 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그러니까 1년 동안 완전히 몰략과 향품에 쩔어 있는 거예요. 지나가기만 해도 온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나요? 향기로운 향품의 냄새가 나네요. 깨끗하게 몰략으로 부패한 것들이 깨끗해지고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몸으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예수님께 드려질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게 되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 그랬어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우리의 지체 우리의 몸의 지체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래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라. 자 여러분 우리의 몸의 지체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몸의 지체를 하나님이 쓰시도록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써요? 하나님이 쓰시도록 예수님이 쓰시도록 내 소유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6, 7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교만한 눈 아닙니까? 눈이 교만해요. 사람을 깔아보는 겁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자식 키를 재서 내가 조금 높으면 아주 아래로 깔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교만한 눈이 아니라 겸손한 눈을 가져야 돼요. 형제의 거짓 거짓말을 해서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우리는 이러한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거짓된 혀 거짓 증거를 말하는 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우리의 혀가 깨끗해야 돼요. 진실된 혀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눈이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의 손이 어떻게 돼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 아니라 가난하고 연약하고 불쌍하고 참 공공한 자들을 도와주는 손이 돼야 돼요. 그리고 악으로 빨려 달려가는 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발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우리는 거룩한 곳으로 예배 드리는 곳으로 말씀을 듣는 곳으로 구제를 하는 곳으로 도와주는 곳으로 선한 일을 하는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몸으로 드리는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의 모든 지체가 하나님이 쓰시도록 내 소유를 내 소유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래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겸손한 눈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고 손으로 그들을 대접하고 또 그러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혼을 구령하는 전도를 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죽게로 돌아오는데 발걸음을 옮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도의 모임이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온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거룩한 장소로 옮기는 그러한 자가 바로 몸으로 헌신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정욕적으로 먹는 것 마시는 것 성적인 것 이런 것을 너무 과도하게 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욕적으로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자문서 2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탄이라 그러나 너는 꿀을 보고든 조카리만큼만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먹는 것에 절제가 있어요. 탐식하는 자는 목에 칼을 들지니라 그랬다. 베푼 진찬을 탐하지 말라 그랬다. 그만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는 청지기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몸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몸관리를 잘 해야 돼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러한 것에 절제가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그걸 물으실 것 내 몸관리를 어떻게 했는가 내 마음관리를 어떻게 했는가 내 영적관리를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몸의 건강을 위한 기능 이러한 기능을 우리가 잘 관리해서 육신의 정력 음행을 피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 음행은 몸으로 짓는 죄 유일한 죄가 그렇습니다. 창지 창기와 합하면 창기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행만큼 무서운 죄가 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한 성령의 전인 몸을 우리가 잘 주관해 하고 그것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음행으로 더럽혀지면 성령께서 어떻게 불편해서 계시겠느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헌신입니다. 우리의 몸을 산체물로 들여지는 거예요. 내 자아를 내가 원하는 몸으로 원한 육신의 정력을 십자가에 넘기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뭐 때문에 통째로 받으시면 좋은데 다 밝이 밝이 왜 찌셨습니까? 피를 왜 다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야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는 흐명하시는 제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내 몸을 내 육신의 정력을 잘 관리하는 삶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되고 영적 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혼적인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은 영과 다르고 몸과 다릅니다. 우리의 혼의 기능은 지성적인 기능이 있어요. 지적인 기능. 또 두 번째는 감성의 기능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의지의 기능이 있어요. 의지. 무엇을 하고자 할 때 내 영이 그것을 하는 게 아니야. 내 몸이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혼적인 기능이 바로 그것을 알아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감정으로 기분 좋게 받아들이고 또한 그것을 내 의지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 바로 내 혼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혼적인 헌신은 뭘 말하느냐 내 의지 내 생각 내 지성이 깨어져야 십자가에 넘겨져야 내 철학이 넘겨져야 내 철학이 내가 가진 거짓된 철학과 이념과 사상과 세속적인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회개예요. 회개. 예수를 믿고 나면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아 내가 잘못된 이념 체계로 내 철학 세계관이 잘못됐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콧물 흐리고 자기 잘못된 것을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원했던 이러한 모든 사상체계가 깡그리다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사람이 온전히 변화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강도가 회개하여서 선한자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술 중독자가 말이에요. 정말 술에서 해방되는 그 이유가 바로 그 힘이 회개의 능력 이라 이거예요. 그것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에요. 내 잘못된 것을 아 버리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을 버리지 않냐고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자기 철학을 또 같이 가지고 그게 안 되는 것이에요. 찢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토쳐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 외에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닌 것들은 다 우리가 해결하지 아니하면 바른 신앙으로 깊은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혼으로 받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으로 받는 것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교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살아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영구하고 듣고 별짓을 다해도 신학 박박사는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공부해서 사람이 신학 공부를 해서 거듭납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영이 자유함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영과 혼을 찔러 쪼개어서 내 잘못된 생각의 껍질을 다 벗겨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게 되면 그 영으로 받은 그 말씀이 내 혼을 깨뜨리는 거예요. 내 지성이 깨어지는 거예요. 내 의지가 깨어지는 거예요. 내 감성이 깨어지는 것이래요.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나 보니까 과거에 과거에 좋아했던 것이 바뀌어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체험 없습니까? 너무나 그것을 아주 그냥 180도 체험했어요. 그렇게 좋아했던 음악도 들을 수가 없게 돼요. 유행가라든지 팝송이라든지 락 음악이라든지 과거에 20대 초반에 그렇게 좋아하고 즐겼던 이러한 음악들을 더 이상 괴로워서 들을 수가 없어요. 참 후변을 했던 거 20대 초반까지 그것도 피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거하시는 이가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자아가 깨어지는 거예요. 내 옛 습관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내 눈을 빼버리라. 극단적인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고 네 손을 잘라버려요. 여러분 과거에 이 짓꽃댕한 도박 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또 다른 면으로 도박을 하지만 너무나 여기에 빠지니까 진짜 손을 자른 사람 진짜 진짜 또 성적인 욕구에 너무나 그냥 헤어나올 수가 없어서 그냥 중성화 수술을 하는 분도 계세요. 실제로 그런 목사님도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자르니까 발로 짓꽃댕하더라 이거야. 발가락 여러분 그만큼 사람의 이 속박이 큰 겁니다. 그래서 단 유일한 방법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십장화가 내 자아를 깨트리는 거예요. 물론 전쟁은 있습니다. 끊임없는 나와 자아와의 싸움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기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매일 죽노라. 우리는 거룩한 성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는 아직도 내 자아가 완전히 죽지 아니해서 끊임없이 사탄의 미혹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됐다고 해서 그게 사라지느냐 하면 더 크게 역사가 해요. 더 큰 미혹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세상과 마귀와 내 자아가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아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 크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는 헌신을 회방하는 것을 제거해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매일 매순간 내 일생 동안을 싸워야 되는 거야. 육신의 정욕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개세만의 동산에서 이제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전날 죽어야 될 고통을 생각하면 얼마나 그것이 쓴 잔입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겨서 거두어주면 안 됩니까? 얼마나 무섭고 떨립니까? 여러분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헌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제자들은 베드로와 야고바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자 깨어있기를 원하였지만 그들은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 번이나 나와서 보는데 이게 잡아있는 겁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구나.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마음은 원이라는 그 말이 좀 틀린 말입니다. 원래는 이 원어성경에는 영은 원이로 되라는 말이에요. 분유마 소울이 아니에요. 하트가 아닙니다. 카르디아가 아니라 푸뉴마 푸뉴마 영은 나의 영은 예수님을 따르길 원하지만 내 육신의 정력 때문에 내가 약해지는 거예요. 지는 겁니다. 이게 이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길 수 없어요. 내 자신이 이렇게 연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 곳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뱀을 만나고 뱀과 싸우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뱀은 피해야 돼요. 똥을 보면 똥 밟으면서 지나갑니까? 이 똥 더러운 똥 확 밟아버려 그냥 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밟으면 손해라. 죄를 멀리 해야 되는 거죠. 죄가 있는 곳은 죄와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죄의 힘은 너무나 강력해. 내 아직 육신이 살아있는 한은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을 되도록이면 피해. 그러나 피하지 못할 것은 우리가 전쟁하며 뚫고 지나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 진정한 헌신이 있는 것입니다. 육신이 약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육신은 플래시에요. 육체가 아닙니다. 육체. 마음은 영으로 번역이 돼야 돼요. 영은 약하지만 내 육신 플래시 사르크스랑 헬라우로 말하는 바디 소마가 아닙니다. 몸이 아니에요. 육신이 약한 거예요. 육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약하다는 그 의미예요. 그러기 때문에 영의 영으로 영적 그리스도인의 사람은 육신의 소욕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24시간 우리는 영적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그것은 전쟁이라 이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강하면 육신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영이 약해지면 육신이 득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강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육신에 나 좀 봐주세요. 우리 좀 휴전합시다. 그래 그러면 더 달라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마귀는 뭐 해야 돼요?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와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타협하는 순간 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세계예요. 죄와 타협하지 마세요. 사람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악한 자와 타협하지 마세요. 악한 자가 범접지 못하도록 힘을 길러야 돼요. 그러면 꼼짝 못하는 겁니다.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짓 평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사랑 거짓 사랑에 속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영적 진리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때 영과 혼과 몸 흠없이 보존된 거듭난 온전한 속사람 내 몸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편화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헌신한다는 그 속에는 남은 권한이 우리 그리스도 인에게는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 지상에 다 뿌려진 겁니다. 아시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몸의 지체가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에요. 이 지체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을 우리가 감내해야 교회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공중들님 받는 거예요. 그때가 올 때. 그때까지 우리는 끊임없는 헌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들여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진심으로 헌신하고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아가 매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물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권세라든가 직분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 앞에 헌신 드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뭐 해야 돼요?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직이로서 우리 지난주에 돈과 청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내 것은 하나도 없다고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몸도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의 손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의 발을 드려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라니까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손을 사용하시고 내 눈을 사용하시고 내 발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천성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몽해를 메고 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코를 말씀으로 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코를 꿰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 몽해 그리스도의 몽해인 것입니다. 내 쉽다 그랬어요. 누가 몽해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탄의 몽해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셔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몽해는 그리스도의 몽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하는 몽해인 것입니다. 내 자아를 깨트리고 내 고집을 깨트리고 내 철학과 내 생각을 깨트리는 그러한 몽해를 우리는 코뚜레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하여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하므로 추원합니다. 진정한 헌신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룩한 산 재물로 드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사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24시간 목표를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하루에 세 번 유대인들은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하루에 일곱 번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를 다시 한 번 절감하기 위해서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과 풍성한 삶을 누리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헌신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자아를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영을 예수님께 드리게 되기를 주여 이러므로 추원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영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둘로 하여금 생명을 어때 더욱 풍성하게 얻게 되기를 주여러므로 추원합니다. 이것은 오직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여러므로 추원합니다.